사샤단부장 김신종입니다. 사샤단부장 김신종님이세요? 제 방송에서는 아직 가입 절차를 안 밟으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등업을 신청을 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등업을 해줘야 되지? 아직 저희 방에서는 뭔가가 활약이 좀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회는 여기가 본협회예요, 여러분. 사샤단부장 협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본점이에요. 사샤 방송이 2호점이고 여기가 본점입니다. 네, 본사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샤가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받았거든요. 사샤가 오늘 온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할 일이 있었는지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저를 보러 온 건가요, 혹시? 물론 저만 보러 왔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러 온 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샤는 하루 자고 갈 거예요. 아마 엄마랑 왔을 건데 호텔을 잡았어요, 얘가. 그래서 호텔비랑 왕복 교통비라든지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라고 거기다가 또 가서 뭐 크진 않겠지만 생활비 하라고 또 우리가 지원합시다. 이 생활비를. 잠시만요, 이제 택시 부를게요. 뭐야, 엄청 가깝네? 걸어가도 되겠는데요? 걸어서 7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걸어가도 되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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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샤 팬분이신가요? 너무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사샤단 본점이라는 거. 오늘 사샤 맛있는 것도 먹이고요. 사샤 전 뭐 좋아하는지 압니다 선배님. 사샤. 장어 같은 거 먹이면 눈 돌아갑니다. 그 깃세고 그 표현 잘 안 하는 애가 장어 먹으면 눈 돌아가 버려요. 눈 아리 이렇게 천천히 위로 돌아갔다가 한 바퀴 뒤로 돌아가서 아래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장어 11점이었죠. 사샤 본방 때 오랑오타이 레전드였어요. 어둠 분위기에 형이 깊게 노력해서 깨고 맞아. 그리고 아직도 생각하면 웃기는데 싸운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나이. 그 당시에는 서른다섯이었죠. 서른다섯 먹고 열여섯 살짜리 일어났어. 그때 나는 왜 그랬는지 나 기억도 잘 안 나긴 하는데 뭐 하자고 하면 다 싫다 그랬어. 뭐 먹으러 가자고 하면 싫대. 뭐 하자고 하면 싫대. 그럼 뭐 하고 싶어 모르겠대. 나도 미치겠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아 근데 뭐 이제 뭐 싸울릴 뭐가 있어요. 자 사샤 기다리 중입니다. 사샤 저번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사샤가 좋았었나봐. 저번 만남이. 그래서 저한테 너 폴란드 떠나기 전에 나 꼭 다시 한 번 또 갈게. 또 만나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분위기. 우리가 사샤를 되게 많이 만났잖아요. 저 사샤만 지금 열 번 넘게 만났어요. 얼마나 우리가 또 그 우정이 돈독해. 그래서 그때 재밌었나봐. 그리고 너무 좋았나봐. 그리고 뭔가 우리 만나면 마음이 편하나봐.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온 거거든요. 사샤가. 저번에는 물어봐야겠다. 왜 왔냐고 이번에는. 저번에는 어머님이랑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애가 눈에 슬픔이 있다고. 눈에 슬픔이 있었는데 우리 만나고 나서 그 점점 그 슬픔이 뭔가 기쁨으로 바뀌는 게 너무 좋았었다고. 사샤 그 유튜브가. 사람들이 사샤 사샤 하는 이유가 그랬죠. 얼마짜리였지 여러분? 200만원짜리였나? 150인가 200만원짜리. 15만원이 있으라고.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10만원짜리. I had a problem with my shoes. I had a problem with my shoes to wash your but a new one. What? What? What is this? What? 아? 이거 너 의상.. 아 얘 왜.. 아 얘 왜 이래? 뭐 토요냐 또 아니 얘 왜.. 너 옷이 거기.. 근데 이게 맞니? 너가 안에 있는 옷.. 아 얘 못 봐라 얘? 아 이 옷이 이게 맞니? 너 나이에 지금 이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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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down 선배님께서 440절에 어? 아아 신발 묶어달라고? 오케이 왜겠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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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다 다른다 됐어 굿? 굿 이제 좀.. 아 이거 좀.. 이제 좀.. is it you? 네 이거 물어보면 좀 생색내는 거 같아 내가 저번에 준 돈으로 산 거야? 물어보면 좀 그런가? 옛날에 성품 사먹을 거야 박윤호 선배님이 성.. 성혜교 선배님한테 용돈 주고 한 두 달 물어본 거 그것처럼 걸크러쉬님이 별풍선 천사계를 선물했습니다 사셔야 오늘도 많이 웃자 사셔야 오늘도 많이 웃자 He said be happy today 아니 그마저도.. 아니 그마저도..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You didn't saw it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거 뭐야? This is my drawing I draw it This is alcohol chocolate Alcohol chocolate I don't like alcohol chocolate It's cherry Alcohol chocolate I don't like alcohol chocolate I don't like alcohol chocolate You know? I don't like to drink You? Yeah I don't like alcohol But.. I'm gonna like it from when we met last ti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should eat this alone Yeah sure sure Yeah sure sure Oh sure You should eat this alone Yeah sure sure Oh sure This is my drawing Yeah This is my drawing I bought this This is my money What? What? You gave me It's mine Okay 자 그리고 Oh my Yeah I bought this Yeah I bought this Yeah He's drawing this Wow W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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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is not This is like a sea And this is like a little bridge This is you? Me? Who? Yeah this is you This is a girl This is a girl This is a girl 거기에 여성분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에스에이 푸른하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샤가 그린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오! 난 허락하지 않아. 너의 모추들. 오케이.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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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술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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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both that, we both dance, we both dance 아 뭐든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샤가 하자는 거 뭐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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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꽤 좋아해 아 진짜? 좋아? 좋아해? 좋아한던데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이거 좀 놔두고 하자 So can I leave it in my hotel? Okay, very near to here Oh, there! 아, 얘 또 냄새야 나 부럽대, 나 냄새 못 맡으니까 여기서 뭐 약간 냄새 나나봐 빨리 오세요, 인솔 하겠습니다 얘 또 오늘 군너프 신발 신어가지고 너랑 키체가 얼마 안 나네 얘 막 키가 173에다가 왜 웃었네 어떤 안전장치가 없어 잠깐만 얘, 얘 막 17살짜리인데 키 173에다가 얘는 진짜 뭐 해도 뭐 할 수 있는 애야 그쵸? 얘는 뭐 너무 딱 딸라붙어 하지만 오늘은 칭찬만 하는 날 오늘은 칭찬대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만 만들어줄 겁니다 I've never seen girl who print here than you and I can't find I'm still trying to make my mood more boosy I know, because you never say I can't find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Where? I'm the only one who can just show here Yes, sure I don't think so Okay Wait for me here Okay 사샤, 놀고 계세요 이것만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Juna will go to his hotel Juna will take a shower eat and after that he will come back to me I will sit here alone 노페이 님이 별풍선 44개를 선물했습니다. 투데이 이즈 사샤데이 에세이 댕이 님이 별풍선 44개를 선물했습니다. 해버어 굿데이 투데이, 본트 히트 힘 투머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입니다. 저는 북한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기념 짠난이야. 아 진짜. 왜 이래? 하아오 아저씨. 먹은 다 먹었고. 먹은 다 먹었고. 먹은 다 먹었고. 네. 왜 이래? 나의 자켓을 드렸어요 내 파프님 왜? 나의 파프님 왜? 왜? 좋아? 좋아 너의 자켓을 드렸어요? 나의 자켓을 드렸어요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샤가 가고 싶은데 있잖아요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여러분 눈치 보고 찌는거 봐 나의 자켓을 드렸어요 쉽다? 왜? 무슨 말이야? 줘봐 아무것도 보고싶다 아 보고싶다 보고싶다로 되어 있었는데 쉽다 밖에 안 써있어가지고 여기 위에 쉽다 이랬는데 뭔 쉽다? 쉽.. 쉽다 쉽다 보고싶다 쉽 쉬 쉬 쉬 쉬 키가 몇 가지 크려나? 이게 요즘 약간 잼 미니 감독인가보여 땡큐 소 마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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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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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잘해주는 날이니까 오늘은 잘해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로 연결했거든요 그리고 이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가 사샤가 좀 예술적으로 얘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좋은데 오더 이거 봐봐 오더잖아 오더지 오더지 근데 여기서는 오더지 눈 쪽으로 일단 봐봐 얘 눈에다가 내꺼 코랑 오 징그러워 오 징그러워서 못하겠어 오 징그러워서 못하겠어 오 이거는 손사탕 아니에요 손사탕 같은데 이거 오 올라간다 오 올라간다 오 올라가 오 용어름 현상이네 이거 오 용어름 현상이었네 오 신기해 오 사샤 딱 써봐 오오 오 오 오 여기로 그 다음에 한 번 가볼께요 으하 오 오 온 맞자나 등감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이거 개어지러워 아 뭐야 이거? 우와! 우리가 안 보이는데? 뭐야 여러분? 아 아바타네 여기 너. 너. 너 여자친구. 한글자막 by 한효정